저쪽으로 하자 이쪽이 더 가까운데요? 저는 라이온아트에게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를 제안합니다 그럼 설마 저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건가요?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꿈짜리가 뒤숭숭해서요 잠을 설쳐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럼 다행이고 네 근데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? 아무도 안 나왔어요 뭐? 누가 나왔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가 이 순간에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죽였어요 I miss you so bad This is me, Jay Jay? Do you know how much I've been looking for you? Don't you remember me? I'm getting a little upset I'm getting a little upset No way 그리고 우리 셋이 어디 가서 딱 딱 한 잔만 도와줘 딱 한 잔만 도와줘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시끄럽고 말파 최다정 너 말이야 입사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잘했어 워터 포비아 권캐스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라이오니트 라하의 정신 샤이 헤헤헤 나 헤헤헤헤 이브 헤헤헤 하하 아이스크림 짤 근데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100% 가식이고 실제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 한다는 소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개인적으로 지루씨가 굉장히 내가 두 사람이 옷이 그게 뭐예요? 우리 어디 하와이 가요? 아 창피해서 같이 못 가겠네 그래서 같이 못 가고 나 먼저 출발하고 두 사람은 좀 쉬었다가 노원 매니저가 40분쯤 뒤에 공항까지 태워다 줄 거예요 왜? 같은 비행기로 안 가고요? 2등이 창피하다잖아요 한 번만 더 강의당 건드리면 선배님 저 택시 보여요? 이행하는 게 틀림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그냥 우리대로 편하게 즐기죠 안녕하십니까 시장 손종국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스케줄 속에서 저희 섬을 찾아주신 타이거 로브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타이거 로브가 아니라 라이온 하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이온 하트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작하여 온갖 시정과 가야 돼요 오늘날 이선혜 시장을 선고를 이겼어 이렇게 제 12대 시장에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창문 덮에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꺼내놓은 지훈 선배랑 둘이 잠수 탄 거 아니에요? 아니 둘이 비즈니스가 아니고 진짜라고 요즘 업계에 되게 파다하던데? 그럼 설마 밀월 여행 밀월 여행 간 거네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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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누구 저예요 이들 너 나랑 무슨 은행 털로 가냐? 옷이 그 아 딱 봐도 헤테로이네한테 얼굴은 잘생겼나 지금도 돈 벌려고 게이 카운트에 미용한다 봉지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봉지훈 때문에 이눈이 불쌍 아 이런 댓글 댓글 지훈 씨 미안해요 다음날 거기에 지훈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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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준 선배님과 이선희 한틀이 된다고요? 제주님과 함께